야이화로 장생드라 인터뷰 끝나자마자 바로 새도돌병하는 조끼가 왔다시 발염병하렴경한 자지같은 쇠키들아 조끼가 이비틀에 맞춰 프리스타일에 볼테니 모두 좀 구멍맞고 똥구멍맞고 잘들어라씨 바빠드라요 요우 에이 요정 글라디오 원숭이들여 기김콤비 이김조끼가 바쁜 시간을 쭉에서 랩을 하려고 하는데 비웃는 새끼들이 바를 다 뽑아서 차지에 숨어버린다니 드라지코 민보길러리의 사진 올리포니트 온 주소스는 최저판지 타고 다니니 아님이드라는 분한테만 그래 댓글 달 아주기 놀이하니 그럼 니네 우리처럼 슈퍼스타 MC가 될 수 없어 아랫니 날 잘 봐오리가 성공하니까 앞을 달던 새끼들이 존나 내 후장을 더위 사냥 빨뜻 바쁘고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가 아프고 김콤비 같으면 문알이 뜬기고 또 구멍이 수축하며 존 날이 아프지? 어쩔 수 없어 우린 선택받은 자였으니까는 선택받은 자를 불신하고 경멸 해체하지만 지금이라도 찬 양경배하면 너에게 10달란트 정도는 줄 수 있어 그걸로 달란트 시장 가서 떡볶이 사먹고 배 채우고 하느님이 병관님 잘 먹었습니다 기도드리며 병과의 축복을 받든 떡볶이로 평통이나 살아똥 동신들 우린 여전히 건재했다 세 장이 믹스테이프로 증명된 김콤비 이같이 누리 할아버지 허락보다 더 높지만 약 인기 떨어지면 낮아 살할 거야 그럼 플리드머 뉴스에 뜨겠지 그럼 니들은 RIP 대 심블 RIP를 외쳐 그럼 난 다시 환생해서 니들을 또 현미길 거야 시발 지금 내가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마이크를 폭탄에게 넘게 모두 찬양하고 경배하라 피스 유유유유유유 내가 즉석에서 랩을 뱉어볼게 시발이 내가 프리스타일을 하냐는 그냥 돈 끌어도 뱉을 수 있어 내가 공격하면 너도 반격해야 돼 마이크는 내 조제야 못하겠으면 할다 봐라 너는 내가 랩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내 지퍼를 내리고 있잖아 나 오늘 기분이 돼지처럼 꿀꿀해 니들은 우리 앞에서 나를처럼 탑쳐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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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